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유튜버 혜연입니다 오늘은 할로윈 특집 그 두번째 공포게임 시간입니다 게임 이름은 The Power Cut 강한 배기 뭐 이런건데요 사실 제가 지난 추석에 난생 처음 공포게임을 했었습니다 근데 또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워낙 또 상남자라서 많이 놀라진 않았는데요 그래서 오늘 게임도 그렇게 크게 놀라지 않을 예정이니까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구요 벌써 무서우시다고요 하하 그러세요 그럼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안 누르시면 오늘밤 귀신이 찾아갈겁니다 그럼 렛츠키 시작하자마자 영어가 20년 전에 아 화이피크 스톰어 핏 스몰 차은 오프다 오 그 그 편의전 이거 해석하자마자 그러니까 쉽게 해석하자마자 작은 마을에 스톰 폭풍우가 덮쳐서 이게 난리가 났다 뭐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오케이 파워 오케이 일단은 비가옵니다 방인 것 같구요 내 모습 나의 모습도 보이고 말 우람한 말사진이 있습니다 야 왜 이렇게 아무 소리도 안나는건가 갑자기 막 나의 모습도 보이고 말하자마자 오 나왔습니다 비가 많이 오네요 아까 제가 있던 방인 것 같아요 I should try the generator first 뭘 뭔가 찾으라는데 이건가 오케이 헬로우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가스 가스가 필요하다 어 가스 스테이션 발 뭘 돼요 소울 오 뭔 소리야 오케이 에이 경찰차다 경찰차를 왜 부른거야 가스 스테이션 주유소가 어딨을까요 어 여기 안가진다 오 흑 아니 누구야 아 아 아 아 코너로 가면은 주유소가 있다 오케이 아 저게 주유소인가 봅니다 아 저게 주유소인가 봅니다 또 디엘 가스 가스다 가스다 안가져가 지네 뭐야 오 이상한 소리나 왜 주유소가 이래요 나가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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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어 예 아니 개 좀 어떻게 좀 관리 좀 해주세요 에 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가스를 넣어서 어 오 뭐야 오 깜짝이야 어 하 하 하 하 하 쓰레기통이 날라다녀 아 아 심장이 좋지 않아요 갑자기 느려졌어요 여기가 여기다 이제 가스를 넣으면 되겠죠 파란불 됐다 파란불 됐다 파워 슛 비 백 오 나우 어 뭐 전원이 돌아왔다 들어가보면 오 불 들어왔다 오 집 좋네 형 뭐야 아 내 그림자구나 빡빡이네 탈모 조심하시고요 아 그림자 무서워 뭐야 전원이 또 나갔나 열두시 누구세요 왜 왜 아니 우리집인데 아 뭐야 하지마 아니 왜 아 왜 들어왔어요 왜 들어왔어요 아 야이씨 모르겠다 너어어어어 왜이래 아니 무담 침입은 솔직히 죄거든요 이거 무담 침입하시면 안되죠 이거 화가 나네 뭐.. 뭐해야죠 오 깜짝이야 오 막아놨어 여기 가스통 편집에 항상 경찰..경찰분들 존경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여긴 아직도 여전히 못가구요 아니.. 왜요? 누구세요? 아니 왜..왜 오세요? 아 진짜로 아 나 가야되는데? 으악.. 으으으.. ASMR 좀 주말하세요 아 무서운거 아니구요 동방 우리 지국이다 보니까 열 한 시 여기 안 들어가서 아직도 쫓아온다고 어떡해 여기? 아닌데 갑자기 느려졌어 아 제발 뭐야 뭐야? 어? 우리 집 어디갔어? 관계 맞았네 어떻게 해야돼? 시청이 얘기해야 되나? 뭐지? 뭐야 버그인가? 아니죠 이거 게임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거지? 오 움직인다 꿈인가요? 뭐죠? 여기서 파밍을 좀 하겠습니다 이 지역이 너무 비어있데요 여기로 가는거 아닌거 같아요 교부티 좋네요 여러분 별로 안 무서우시죠? 이 지역은 덕빌 메모리얼 예 밑에 이거 해석 부탁드릴게요 이 지역은 이스팩토팩트로늄 오케이 뭐야 하지마 어... 박물관입니다 들어가나요? 오 하이 뮤지엄 투어 오케이 움직이는거 아니겠죠? 오케이 하지마 보고 있어요 하지마세요 오케이 하이 어떻게 지나가 뭐야 이건 후 오케이 뭔 말이냐 뭔 말이야 오케이 왜 거기 서있어요 일로 나가야될거 같은데 이건 게임입니다 여러분 게임 아 야 야 야 야 야 나 지나가야되는데요 지나가야된다고 해요 아이씨 오케이 길 비켰다 아 아 오케이 뭐야 못지나가네 지나가면 따라오는건가 따라오세요 왜 안와 왜 안와 아 아 오케이 빨리 오시고 빨리 오시고 그렇지 띵 와이트 띵 왜 안와 일로 가라구요 왜 왜 뻑큐를 하시는거지 가운데 손가락이잖아 아 뭔가 기분 나쁜데 오케이 일단 나갈게요 오케이 또 동상들 뭐야 아 나 진짜 학교다닐때 이런 동상 너무 무서웠어요 진짜 또 움직여라 여태 그냥 하다가 하여 하여 아 하여 하여 끝! 별거 없네요 이렇게 오늘 또 두번째 공포게임 파워컷 어떠셨나요? 오늘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무~~ 배운해야겠다